오늘의 대결은 스위트홈에 등장하는 특수감염자인 흑기사 차연수와 경선 크리처에 등장하는 괴물 세이싱과의 승부가 되겠습니다. 차연수는 욕망에 넘어가지 않고 특수한 감염자가 된 존재로 오른팔이 날개처럼 어느정도 비행이 가능하기로 합니다. 광부에 매우 날카로워 콘크리트 격도 부숴버리는 수준이 있고 기생력도 뛰어나면 운동능력도 인간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이싱은 낮잉과 탄조균을 인체에 주입해 만들어낸 괴존조로 어느정도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주로 촉수로 활용해 공격하는데 촉수의 위력은 콘크리트 벽도 뚫어버릴 정도로 강력하며 웬만한 총탄은 죽지도 않고 특수한 형태로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형태를 유지하는 괴물, 차연수와 괴물로 변해버린 세이싱과의 성분은 누가 될까요?